안녕하세요 다이커입니다. 꽃향기 야생화에서 5천원 주고 데리고 온 이 아이예요. 너무 빨갛고 예쁘죠? 자 요거를 분갈이를 해드려야 되는데 분갈이를 꽃이 너무 잘 피고 있어갖고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렇게 포트가 이 포트에 있어가지고 어차피 이 아이를 좀 먼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도 제가 시클라멘을 한 10개 이상 분갈이를 했죠. 잘 자라고 이제 저기도 잘 했는데요. 요거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항상 저면 간수통에 분갈이를 했었는데요. 저번에 야생 시클라멘 한번 그냥 한번 분갈이 했었죠. 그냥 일반 화분에 이번에는 이렇게 일반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흙이 참 이렇게 안 틀어낼 수가 없습니다. 꽃대 올라오는 거 좀 보세요. 세상에 말도 못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자 요거는 키우기가요. 따뜻하면은 얘가 꽃을 안 피워줘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이맘때부터 꽃이 피면은요. 내년에 온도가요. 25도 이렇게 되면은 서서히 잎이 누래져요. 떡잎이 생겨요. 5월달 이 정도까지도 잘 피워요. 그래서 28도 넘어가면은 지상부가 없이 싹 사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마늘 액비를 열심히 주면 여름잠을 안 자요. 지상부가 없어져가지고 얘가 한두 달 잠을 자거든요. 근데 영양제를 많이 주면 여름을 잘 나면서 저는 마늘 액비를 막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인데 잘 자랍니다. 제거는 뭐 잠도 안 자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키울 수가 있고요. 잠을 잘 때 뿌리를 구근을 빼 저기 저 다른 구근들처럼 흙에서 분리를 해서 시원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렸다가 가을에 다시 심어주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냥 마늘 액비를 잘 주니까 잠도 안 자서 그냥 화분에서 계속 물을 주고 저면관수 통에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사실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으면 물주기가 조금 좀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언제나 저면관수 통에다가 키우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구근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근은 아직 안 생기고 뿌리로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흙을 좀 털어줄게요. 제가 좀 씻을게요. 온도가요. 영하 한 3도 아유 죄송해요. 영상이요. 영상 아유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영상 3도까지 내려가도 이 아이가 잘 견뎌요. 참 대단한 아이입니다. 작년에요. 너무 추울 때 하우스 온도가 3도, 영상 3도까지 내려갔는데요. 약간 이파리가 바람 들어오는 데 있죠. 그런 데 건 약간 이렇게 좀 마르긴 했는데 아무 이상도 없이 꽃을 피워줘요. 그러니까 5도 이상만 되면은 꽃을 잘 피워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5도에서 적온이 5도에서 한 20, 한 3도? 이 정도까지 제일 잘 큰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너무 잘 자라요. 물을 줄 때 여기 구근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구근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구근이 지금 형성이 되고요. 구근이 동글동글해집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돼요. 한번 구근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요. 동글동글해요. 구근이. 자 이거요. 이건 작년에 거예요. 요건 여름잠을 조금 잤어요. 자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했는데 초보자 분들은 이게 저면 간수통을 활용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세요. 정말 키우기 편해요. 이 구근에 물이 닿는 걸 싫어해요. 얘가 여기 구근에. 요렇게요. 이 구근에 물이 닿는 걸 싫어해서 이렇게 저면 간수를 안 하시려면은 우에서 물을 줄 때 바깥쪽으로 살짝 이렇게 주시든지 아니면 하분 채로 저면을 해서 주시면 좋아요. 입장이 이제 요렇게 돼서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많이 올라오죠.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꽃이 시든 게 없는데요. 꽃이 시들면 여기 구근을 살짝 잡고 위로 빼 올리시면서 이걸 띠내면 돼요. 제가 하나 아깝지만 하나 따 볼게요. 자 요렇게 요렇게 딱 잡고 위로 요렇게 빼 올리면 여기가 똑 하고 소리가 나면서 요렇게 끊어집니다. 자 요렇게 해서 꽃대는 바로바로 씨를 맺히게 하면은 안 돼요. 씨를 맺히면은 얘가 씨방이 맺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꽃을 안 올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씨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내년 3월 달부터 받으세요. 3월 4월 뭐 두 달만 봐도 시컨받아져요. 씨방이 생기면 꽃 안 올라와요. 꽃대 안 올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꽃을 다 보시고 나중에 저기를 저 씨를 받으시기 바랄게요. 씨를 받아가지고요. 씨를 뿌리면 되는데 보통 18개월 이상 걸린답니다. 2년 걸려야지만이 만 2년 걸려야지만 꽃이 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발화를 해봤는데요. 2년 됐는데 아직도 꽃 못 보고 있습니다. 자 심을 때 포인트는요. 요기 국은 있죠. 요게 보이게 심어야 돼요. 자 요렇게 약간 뿌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요기 국은이 흙 속에 요렇게 묻히면 얘가 물러질 확률이 있고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할 때 요건 국은이 안 생겼잖아요. 생기면은 뭐 3분의 1만 들어가고 3분의 2는 바깥으로 돌출을 시키는 게 좋아요. 자 요렇게 이게 지금 3분의 1만 들어가 있잖아요. 국은이 이렇게 하여튼 절반 이상을 위로 나오게 심어줘야 돼요. 근데 요런 거는 경계가 별로 잘 안 가니까 하여튼 절반이라고 생각하시고 요렇게 해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심어줘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흙을 넣어보세요. 요거를 심다 보니까요. 이게 구근이 절반 정도 이렇게 바깥으로 들어 나오니까 위에 지상부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쓰러져요. 그래서 포인트를 제가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절반 정도 이게 보이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기에다가 굵은 걸로 요렇게 이게 지금 굵은 마사잖아요. 그러니까 통기가 잘 되겠죠. 이게 쓰러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절반 정도로 위로 이렇게 돌출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흙을 또 너무 많이 주면 이게 또 뿌리가 물를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굵은 걸로 굵은 마사로 요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쯤에 봄쯤에 돼서 있죠. 이게 뿌리가 튼튼하게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마사를 구근이 보이도록 요렇게 할 때 살살살살 긁어내세요. 요런 식으로 힘이 주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게 가는 거는 이렇게 공기가 순환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굵은 걸로 요렇게 해서 복토를 해주면서 절반 이상은 요걸로 해서 요렇게 마감토를 잡아줍니다. 시클라멘이 작년에도 보니까요. 굉장히 안된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이거는 물을 물주기를요. 저면간수통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상부로 물을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할 때 물을 줄 때가 참 저기에요. 물을 얘가 싫어하지 않아요. 물을 좋아해요. 전문간수통에 항상 물을 요렇게 넣어놓잖아요. 그런데 단지 구근에 물을 닫는 걸 싫어할 뿐이에요. 그래서 물을 자주 주셔야 돼요. 이거 뭐 한 2,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셔야 됩니다. 듬뿍듬뿍 그냥 이렇게 저면으로 해서 이렇게 담가 놔서 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저면이 좀 잘 안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상면으로 줘야 되잖아요. 상면으로 주실 때는 좀 깔때기 있는 거 있죠. 깔때기 있는 거랑 요렇게 해서 이런데 요런 물통에다가 요렇게 넣어가지고요. 보였나요? 아이고야. 자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한번 주세요. 요렇게 요기 옆으로 요렇게 다 요기 물 주듯이 요런 식으로 고구근에 안 닿이도록 요런 식으로요. 밖에 화분에다가 요런 식으로 해서 물을 좀 주시고요. 처음이라 제가 요거 샤워를 좀 시켜볼게요. 이거 뭐 첫날이라 이거 저기 흙이 묻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시키고요. 분갈이를 했잖아요. 근데 꽃이 이게 숫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약간 좀 늘어지는 거 있죠. 요런 꽃들은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이거 밑에 요 구근을 딱 잡고 요렇게 뽑으면 잘 뽑혀요. 요런 건 씨방이에요. 벌써 요렇게 씨방 뽑아주시고요. 꽃이 뭐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이 이러더라고요. 하우스님 입도 뽑아주면 되나요? 네. 입도 뽑아주면 돼요. 여기 잡고 뽑으세요. 입도 이렇게 뽑혀요. 요렇게요. 자 입도 요렇게 뽑으면 뽑혀요. 입과 꽃이 너무 많으면 활짝 하는데 좀 힘이 들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조금 좀 따내주세요. 요런 거를 자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입도 좀 따줍니다. 요렇게요. 하시고 꽃도 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많으면 진짜 활짝 하는데 힘들어해요. 얘가 자 요렇게 해서 분갈이를 좀 했고요. 자 요런 식으로 됐어요. 요기 흔들려서 요거 굵은 거 요렇게 했다가 내년봄 중에 얘가 뿌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요걸 살살살살 제거해내시면 구근이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 구근이 보일 때까지 흙을 파내세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이게 뭐 넘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가시겠죠? 요걸 걷어내시고 구근이 절반 정도 보이게끔 흙을 파셔서 요렇게 해서 관리를 좀 하시고요. 분갈이 하셔가지고요. 그늘에 두셔야 돼요. 햇볕에 두면 얘가 굉장히 시름시름 하고요. 온도는요. 10도 너무 밤에 그렇다고 해서 5도 내려가는데 이렇게 두시지 말고요. 바람이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두시면서 요게 활착이 잘 될 때까지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걸려요. 그늘에서도 활짝 잘해요. 저 보통 여기 밑에 그늘에서 이렇게 활짝 식히거든요. 위치 장소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분갈이를 했으면 햇빛에 있으면은 얘가요. 바로 쳐집니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걸렸어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항상 활짝 시킬 때 요렇게 요렇게 놓고서 활짝을 시켜요. 여기 요렇게 다이 아래에 빛 전혀 안 들어와요. 그냥 밝은 빛만 들어오는 그늘진 장소예요. 요렇게 있으면서 활짝이 일주일 정도 시킬 때 이게 이제 꽃이 기운이 없어서 축 처질 수가 있어요. 물은 매일 한 번씩 주시는 게 좋아요. 물을 주실 때 바깥으로 요렇게 해서 주시잖아요. 구근에 안 닿게 요렇게 주시는데 물을 왜 이렇게 주냐면 화분이 젖어 있어요. 젖어 있는데도 왜 물을 주냐면 물을 주면 물이 밑으로 쭉 흐르잖아요. 그럼 물을 고여있지 않고 정체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이 아이가 처지지 않고 딱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을 때 그때까지 만약에 처지면 물을 주세요. 요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잘 되는데요. 많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성공하셨다는 분도 많으시고 성공을 못하셨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런데 흙 한 번 소개를 한 번 해드려 볼게요. 자 흙은 처음처럼 그 흙 있죠. 100%에다 그냥 하셔도 돼요. 그리고 토둥이 다육 흙 100%에 하셔도 되고요. 토둥이 다육 흙에다가 90에다가 10 정도만 흙을 섞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잘 됩니다. 그리고 보통 저거는 흙을 많이 안 넣어도 잘 돼요. 저는 작년에 그냥 이거 처음처럼 흙 1 그 다음에 토둥이 흙 1 영주 우암도의 흙 1 이거를 30%로 다 섞어가지고 1대 1대 1로 섞어가지고 했는데도 잘 자랍니다. 너무 잘 자라요. 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다 그렇게 해서 혼합해서 자랐는데 잘 자라요. 이렇게 해서 한번 키워 보시고요. 될 수 있으면 초보분들은 이런 저면간수 통에다가 키우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물만 채워놓으면 돼요. 영양제 말씀하실 텐데요. 영양제를 저면간수 통이면 영양제 코팅비러 있죠. 이런 거 한 알이나 두 알 넣어 놓으시면 돼요. 이 안에 많이 넣어 놓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화분에다 심으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화분에다 심으시는 분들은 위에 알갱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위에 상면을 안 하면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비를 좀 주세요. 물에 녹여서 주는 액비 마늘 액비 바나나 액비 그 다음에 영양제 사놓으신 거 한 알 정도 두 알 정도 녹여가지고 연하게 해서 이렇게 액비를 좀 주시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야생 시클라멘이잖아요. 꽃이 이렇게 계속 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 때는 영양제를 조금 액비를 주는 게 좋아요. 자 이것도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덜어나도록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했어요. 햇빛은요. 이게 시클라멘이 많이 안 들어와도 꽃은 잘 피어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키워본 결과를요. 한 2시간 이상만 들어오면 꽃은 잘 핍니다. 온도가 중요한 거예요. 온도가 서늘하게 잘 맞아야지 꽃이 잘 핍니다. 온도만 맞으면 계속 피워줍니다. 계속 이것도 지금 이렇게 갖다 놨지만 분갈이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계속 피는 중이에요. 이렇게 피고 나면 이런 걸 빨리 뽑아주셔야 돼요. 씨를 맺으면 이게 꽃이 안 흘러오는 거 언제나 항상 강조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이거 시클라멘 분갈이 한번 해봤어요. 참고하셔가지고 예쁘게 잘 키우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였습니다.